코메틱으로서의 활동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어느 날 다음 이벤트를 위해 레슨을 하는 세 사람 루카는 무덤덤하게 자기가 할 일을 딱 하며 언제나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와 하루키라는 새로운 조각이 생기게 되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금 안무를 다시 보고 싶은 두 귀염둥이들 그 모습에 점점 유닛이라는 덩어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보였기에 흡족하는 트레이너 지금의 분위기와 모습은 노래와 댄스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 하루키, 루카 세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그 분위기가 코메틱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곳으로 무대를 만들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좋은 조언을 건네줍니다. 그 분위기라는 말에 마치 바이브스와 그르브 같은 느낌 같다 말하는 하나와 하루키 딱 맞는 표현 같다며 그 느낌을 더욱 살리기 위해 루카에게 아까 안무를 한 번 더 보여달라는 트레이너 귀찮았지만 일단 트레이너도 부탁하니 하기로 합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즈키의 방 당연 TV방송은 아니고 넷 녹화방송으로 지금은 TV로 송출하며 보고 있던 것 이번이 첫 방송이며 매격주 방송이다 라는 TMI를 이야기하지만 1미리도 관심이 없는 루카 2미리도 3미리도 댓글과 반응은 너무나도 좋았기에 다음 이하를 기대하는 사람들 하루키 역시 다음 방송 힘내라 응원해주지만 다음 방송은 또 다른 사람이 게스트로 오는 것에 살짝 불안감을 보이는 하나 그래도 응원해주는 하루키나 팬들을 위해 힘내겠다며 다음 게스트는 루카로 물어볼까라 물어보자 하루키 역시 긍정하니다만 그녀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음악방송 촬영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하나와 하루키지만 어딜 가나 얼굴만 믿고 나대는 그런 분류의 아티스트란 것들이 두 사람에게 치근덕거리네요. 이 상황에 부담스럽고 힘들 때 문이 열리며 루카가 들어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루카의 분위기에 쌓여진 두 인간 루카는 계속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쪽은 루카가 부담스러운지 자리를 피합니다. 루카 덕분에 대충 마무리가 된 것에 감사를 전하는 하루키 딱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루카가 있었기에 두 사람은 무사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언제나 같은 세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며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나 했지만 이 이야기로 인해 분위기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다음이 라이브 이벤트. 트러블로 펑크를 낸 문제의 유닛 대신 시즈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시즈랑 같은 무대에 서게 된 것에 긴장하는 두 사람과 다르게 십다 못해 다른 분위기를 내는 루카. 오랜만에 미코토랑 다시 오르는 무대. 시즈, 미코토. 미코토. 어른나? 10초까지. シーズ。 違う。 これから、事務所でそのイベントの打ち合わせなの。 そうだ。プロデューサー、打ち合わせの前に、コメティックの送り迎えがあるって言っていたっけ。 コメティック。 でも、ルカがここにいるってことは、プロデューサーはもう事務所についているかな。 知らない。 デモーティ。 うん。 これ、新しく発売されたものみたい。ルカは飲んだこと、ある? え? 違う。 そんな事、知らない。 違う。 そんな事、知らない。 そう。 そっか。 それじゃあ、時間だから。 また今度。 こう。 うっ。 うっ。 ルカとまた、同じステージに立てて。 同じステージって。 こんなの、違う。 ミコタは、何とも思わない。 違う。 分かってた。 あの時から。 私たちは、もう二度と。 もう、そうだ。 そうだった。 ここには、何もない。 誰もいない。 私だけが、ここに、取り残されたまま。 どるい。 身体は、動かない。 休む。 レッスンは、ファンクを 내며、 何人に行きました。 最初に、 ルカと、 지금의 행동의 의미, 눈치를 채버렸습니다. 미쿠토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기에 루카쪽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츠바사에서의 시간 덕분에 하나와 하루키 덕분에 괜찮아졌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걸려오는 하루키의 전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루카찬의 것이죠 아니요 제가 어제, 어제, 내가 한 번 생각했을 때, 루카찬에게... でも、思いつかなくって…どうしたらいいのかな…? 何? すみません、こんなこと。プロデューサーさんも困りますよね。 でも、プロデューサーさんのお話を聞きたくって… えっ、いえ… えっ、えっと… それなら、もう…私は… えっ、いえ… い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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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루카채의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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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레슨 열심히 레슨 하겠다고는 했지만 오... 시간을 이따하게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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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서에게 전화로는 열심히 레슨 하겠다고는 했지만 전혀 잘 푸지 않은 오늘의 레슨 루카가 있다고 의식하면서 하긴 했어도 실제로 있었을 때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계속 복귀하며 고민할 때 오늘 찍은 영상을 루카에게 보내는 게 어떨까라고 묻는 하나 몸이 안 좋은 루카에게 신경을 쓰는 일을 보내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하루키지만 몸이 좋을 때 한 번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보자는 하나 봐도 그만 안 봐도 와서 말하면 그만이니 하는 마인드 일단은 한 번 보내보기로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며 무슨 말을 보낼지 고민하는 하루키랑 다르게 쿨하게 어드바이스를 부탁한다는 답을 보내는 하나 너무 자연스럽고 천연스러웠지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다운 루카를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의 단호함 푸르솔가 말해준 하나의 평가를 눈앞에서 보니 마음이 편해진 하루키 역시 깊은 고민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행히 방황은 오래가지 않았는지 다시 사무실로 나온 루카와 루카를 반겨주는 하나 그 반김의 순간 스즈키의 방 방송이 떠오르며 그냥 너희 둘이서 하면 되지 않냐면서 거리를 들지만 루카가 없으면 자신들은 완벽하지 않고 하나도 코메키댑지 않다며 그녀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보입니다. 그 말에도 딱히 신경쓰지 않는 루카 그럼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하나 도넛을 권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간식은 미세스 도넛 딱히 간식 없는 루카 이번에는 미세스와 크리미 크렁키로 화재를 돌리며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뒤는 코메키댑스는 오늘은 루카가 있었기에 단 둘이 했을 때랑 다르게 완벽하게 과제를 해냅니다. 이대로면 내일 이벤트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아... 네... 아... 네... 내일의 라이벅 simplement... 으로서... 도와줍니다. 아... 네... 그 flows. 그 레몬티... 맛있을까요? corporate 렛 row네? 아니... 네... 이 레몬티가 맛있어? 새로운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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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구입해볼까? 레몬티 시간을 흘러 이벤트 당일 대기실에 들어서자 하나와 하루기가 반겨주지만 한 명이 없었습니다. 루카는 같이 안온거냐 물어보는 하나, 푸르소는 먼저 와있는줄 알았다고 말하자 그의 마음속에 다시 불안의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리허설은 루카가 있다는 과정에서 진행하라 말하지만 불안해하는 두 사람. 분명 괜찮을 것이라 안심을 주며 루카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나온 푸르소. 당연하게도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펑크 이후 다시 제대로 레슨을 받았기에 괜찮아진건가 생각했지만 역시 아닌가 하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푸르소. 일단 루카의 집에 갈까 생각할 때 미코토가 말을 걸어옵니다. 마이퍼를 받았기 때문에 루카가 말하자 마이퍼를 받았기 때문에 루카의 여행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잘 모르겠지. 너, 이 시각 세계에서 루카가 일어내면, 時間が止まったまま動かない。 なのに… なんでそんなに必死に練習して… 練習して… あっ… なんだよ、今の… 理解に… また… 理解に… 理解に… 理解の… 理解に… 무대에 오르게 되었으니 뭔가 어색하다거나 아님 따로 무언가 각오가 있는지의 뜻으로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다는 미쿠토.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대에 선다라는 확실한 선택지가 있기에 그 한결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은 분명 루카도 똑같을 것이라고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스테이지에 차질을 빚는 건 그녀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쿠토가 생각하고 있는 루카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미쿠토 입장에서는 언제나 같은 말 언제나 보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군요. 미쿠토가 루카를 믿는 것처럼 푸르소도 믿어보겠다며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미쿠토의 반은 dah계에선 그만해 もうねえがくだらねえ話しとこ、聞きとくねえ。 もういいだろ。何回やったって話。 もうね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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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にそういうつもりじゃねえ。 それでも、ありがとう。 私たち、ルカちゃんがいないとダメなんだ。全然コメディックじゃないの。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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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の前で寒きやがって… 急いでんじゃねえのかよ 다행히 제시간에 도착한 두 사람 리허설은 무리이니 이대로 메이크와 이상 착용 후 바로 백스테이지로 이동하라고 전합니다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난 미코토 코멘틱의 스테이지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는 짧은 한마디 그 말을 듣고 루카는 바로 본장실을 향합니다 준비를 마치고 백스테이지에 도착한 루카를 맞이해주는 두 사람 늦었다는 짧은 말이지만 어쩌면 그녀가 처음으로 그녀들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한마디 그녀들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한마디 비렐들에게 진지하게 내 atoms 오늘의 이벤트를 끝마치고 돌아가는 길 시즈를 해상하며 대단했을 것이라는 코메틱을 해상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길 때 갑자기 배가 고파진 하나는 도넛이 땡긴다고 하네요 하루키 역시 그런 기분 무슨 도넛을 먹을까 고민할 때 루카에게 미세스와 크리미 크런키 중 뭐가 좋을지 물어보는 두 사람 중대 상황이었기에 아무거나 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 진지하게 물어보는 두 사람에게 루카챔? 미세스 도넛츠 그럼 미세스 도넛츠에 정해져요 미세스 도넛츠 미세스 도넛츠의 모습은? 미세스 도넛츠는? 何だよ? ルカちゃんが来てくれて嬉しいなーって思ってるの。 仕事だし。 えー?そうなの? 収録始まる。 はーい。 アプ surprisingly。 このポメティクエピソードはイゅチン・ディエピソードに登っているのです。 的時候は、あらゆる気があ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悪いんだ、あらゆる気があります。 必ずすぎたの言葉を表現することもあります。 このポメティクエピソードは、 他にはその意見して acordめたら苦笑があることができません。 계속 나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속에는 자신도 눈치지 못한 구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는 그런 쪽으로도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코메틱으로서 하나가 되고 유닛이 되어가며 하나와 하루킥이 있어서 루카라는 존재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지만 루카는 언제나처럼 이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이를 것이기에 전부 부지럽고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며 유닛 활동도 결국 1인이 하기는 하되 선을 긋고 거리를 두며 별로 친해지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시즈가 같은 이벤트에 참가하고 미코토랑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된다는 갈등편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루카의 발작버튼과 트라우마 미코토는 루카랑 다른 형태지만 무대에 서는 것에 별다른 감정 없이 그저 스테이지에 선다는 그녀가 지금까지 지켜온 철학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메틱 루카를 기대하고 있다는 듯한 작은 켠의 마음을 내비쳤지만 루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때 같은 미코토를 볼 수 없었기에 과거에 알고 있던 미코토라는 존재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죽었기에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거기에 서 있는 미코토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미코토가 아니었기에 아니 이미 그녀가 알고 있던 미코토는 사라졌기에 그녀 옆에 있을 수 있는 건 자신이 아닌 그 꼬맹이기에 전부 부질없어졌고 다시 밀려오는 언젠가는 전부 사라지고 부질없어진다는 마음이 나오면서 전부 잊어버리고 전부 버리고 싶어했지만 계속 떠오르는 두 친구 카나와 하루키 분명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사라질 아이들인데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아이들이 새롭게 루카의 마음속에 남게 된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애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겉과 속은 아니라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에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알기에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 합니다 잃어봤기에 더욱 잃기 싫어서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된 포르선은 루카는 그것을 알기에 분명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루카를 믿고 있었기에 그런 상처를 알고 있는 그녀를 믿고 있었기에 분명 그 둘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마음을 알게 된 그의 모습은 어쩌면 겉만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미코토도 다른 한켠에서는 루카를 믿고 있던 마음 덕분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리고 하나와 하루키도 그런 루카를 믿고 필요로 하고 있기에 루카의 깊은 내면으로 그 마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 시간과 나날로 점점 모르는 사이에 피어난 그 소중함이 어느정도 그녀를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서 점점 그게 확신으로 변해갔는데 처음 아티스트들의 찝짝거림에 당황하는 둘을 아무렇지 않은 척 도와주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로니 넘기는 면이 보였지만 마지막에 가서 포르선의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마음에 남으며 스테이지 직전 진지하게 코메틱으로서 그녀들 옆에 있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언제나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루카가 라이브 직전 진짜 속의 이야기를 꺼내고 무대에서 코메틱이라고 인사를 하며 돌아가는 길에 그 아이들에게 조금 말을 섞는 모습 조금은 그 둘에게 마음을 연 것처럼 보였습니다 3장 피차에서 혼자 덩그러니 길에 서있던 리러스트가 엔딩에 와서 앞에 하나와 하루키가 서있는 모습이 추가가 되며 더 이상 이 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작게나마 느꼈을 것입니다 감사제 이후로 역시 진지하게 루카의 초점을 다룬 이번 더 코메틱 에피소드 조금은 유연해진, 조금은 그 아이들이 소중해진 루카를 잘 보여준 정말 잔잔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점 코메틱이라는 유닛이 하나의 유닛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요 하지만 루카는 앞으로도 계속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을 알고 있기에 말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그녀를 믿고 극복하고 두 사람이랑 함께 코메틱이라는 유닛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